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106번째 8월 3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뚜리까난 수석장관이면서 문뚜리크 슬라마탄 국방부 장관인 다뚝3 이스마엘 사브리야콥이 8월 3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르 PKPP 회복이동통제명령 그 비준수에 대해서 두어라투스 스밀란 인디비두 디콤파운 스말람 어제 209명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그런 얘기죠 옵스 벤땡 또는 오프라스 벤땡 방어작전 또는 요세화 작전 은암빠띠 딴떼콩 디타한 스말람 스말람 어제 6명의 빠띠 그러면 불법 이민자라고 했죠 그리고 떼콩 떼콩은 작은 배의 선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개인 브로커를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그런 얘기죠 코스쿼란틴 와집 의무 검역 비용 빨라자 뿔랑 다리 야만 예멘에서 돌아온 그 학생들 그들의 의무 검역 비용에 대해서 빨라자 다리바다 끌루아르가 비음밥블루 본래 부앗 라유안 여기서 빨라자 그러면 학생이죠 다리바다 어디로부터 온 끌루아르가 즉 가족의 학생은 끌루아르가 B40 즉 B40 가족의 학생은 본래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부앗 라유안 네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B40가 주는 의미는요 바로 40% citizen with lower income 그 수입이 적은 약 40%의 국민을 B40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그 40%를 M40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20%의 국민을 T20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40%의 그 저소득층 그 가족의 학생은 항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뽕하쿠탄 아와함 그러면 대중교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뜬밭 장소 아와함 공공 양스삭 분비는 그런 혼잡한 공공장소 거기에서는 안면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그런 얘기고요 뽀마까이안 볼리뚬 묵가 안면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클루맛 란쥬 디달람 라만 수사왕 마즐리스크 슬라맛단 느가라 네 마즐리스크 슬라맛단 느가라 바로 MKN을 의미하는 거죠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사왕 웹 라만 사이트 웹사이트에서 마클루맛 란쥬 그러면 further information 즉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뽀마까이안 볼리뚬 묵가 안면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한번 더요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데 마클루맛 란쥬 라야리 라만 수사왕 마즐리스크 슬라맛단 느가라 네 MKN 웹사이트를 라야리 그러면 항해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는 인터넷 서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그 자세한 정보를 얻어라 그런 내용이죠 마이스샤드라 네 마이스샤드라라는 그 응용 프로그램 이름이죠 스티아 프레미스 머스티 군악관 아플리카시 마이스샤드라 네 모든 프레미스 점포는 머스티 반드시 뭐뭐 해야한다 군악관 사용해야 합니다 아플리카시 마이스샤드라 네 마이스샤드라 앱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클러스터 시바강가 디 끄다 네 끄다주에 그 시바강가 그 지역에 그 집단 발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PKPP 스타러 뻔따드비란 디 버브라빠 로카시 문라이 띠가 흰가 띠가 블루 오고스 네 8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버브라빠 로카시 몇몇개 그 지역에서 뻔따드비란 그러면 행정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으로 그 PKP D 를 시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이제 오타가 나서 제가 D 로 고쳤습니다 갑자기 더 강화된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어제 그 케이스뜸바단 지역 사례에 보면은 사바에서 2명 끄다주에서 11명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끄다주는 특별히 기존 PKPP 에서 이전에 강화되었던 PKP D 를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클러스터 시바강가 디 끄다 뚜주립 본두둑 아깐 잘라니 사링한 코비드 스밀란블라스 자 7천명의 본두둑 주민은 아깐 모모 할 것입니다 잘라니 모모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링한 코비드 스밀란블라스 즉 코비드 19 그 테스트 스크리닝 테스트 즉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클러스터 시바강가 디 끄다 스카단 잘란라야 아깐 디 꾸앗꾸아사 DPKPD 스차로 뻔따드비란 스카단 잘란라야 네 도로차단은 아깐 모모 하게 될 것입니다 디 꾸앗꾸아사 네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DPKPD 즉 버린따 까왈란 버르그라 깐 디 버르 끗따 그래서 강화된 이동통제 명령 그것이 스차로 뻔따드비란 네 행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11명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기존 PKPP 회복 이동통제 명령에서 PKPD 강화된 이동통제 명령으로 잠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기자회견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에서 그 끄다주에 있는 그 시바강가 지역의 그 사례를 보셨겠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게 되면 다시 PKPD 강화된 그 이동통제 명령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까스